응 잘 먹었습니다 재현님 안녕하세요 그 인터뷰 보셨군요 응 가자 다 먹었어? 응 깨끗하게 싹싹 여기서 짠 완식 완식했습니다 다 비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 입 닦고 와야 되는데 좀 묻었어 잠시만 잠시만 장면 좀 바꿔 놓고 입 좀 닦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짜파게티 아니구요 짜짜로니랑 불닭볶음면 믹스한거에요 반반 일대일로 믹스한거에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죄송해요 급 배고파지죠 저희는 내가 지금 먹을 시간이라서 하하하 igmund 이쯤 닦고 고겠습니다 다시OWN 다시 chinese 슈아 의idan 느끼는 자 잘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예 그 브러쉬 터스 야, 시울을 다시 한 min. 배고파 해주게 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시울을 다시 한 min. after that, I will brush my teeth. 매트리스 아.. we use electric the blanket on my bed so it's it's warm but uh the air is not not warm so we we have to wear a jacket you understand yeah that's right for saving mon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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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there's always gotta be a struggle in my in every life the struggle is different for each people each person i think no anyway we we play this time to strike 2 game with you yeah this is happiness i think yeah yeah that's right yeah uh me yeah what up this septic stranger yeah she'll be back in a minute soon one minute please uh.. yeah anyway that i'm the biggest fan of uh.. instant food uh.. me go on camp i know uh.. i don't want that because this is my my wife's my wife's seed what is this this is a counter-strike she can hide mode maybe you ain't got any experience on that maybe this is the first time right no she will be back uh.. yeah that's right last time thank you oh you don't know this game maybe you know counter-strike too right this is a different version different version yeah i'm coming yeah i'm coming yeah this is this i know steam game this is an online gam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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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저 아유 제가 돌아왔습니다. 쏘리 자 그러면 음 제가 방을 나와버렸는데 아.. I'm I was out the room so 어 숨바꼭질 모드 말고 아 제가 진짜 아쉬웠다고 다른 모드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모드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요 어 I want to learn I want to I want to try to another mood because I can play only so you can hide mode so 귀신 모드요? 귀신 모드 귀신 모드도 있어요? 귀신 모드도 있어요? 모드도 해봐요 해보자 어떻게 하는거지? 네 땀방 땀방도 고고싱 해보려고요 귀신 모드는 어떻게 하는거죠? 어.. 귀신 모드? 귀신 모드가 뭐에요? 우와 귀신 모드 아 우... 좀비모드? 좀비... 좀비 모드는 저도 본 것 같아요. 좀비 모드는 뭐죠? 좀비되는 건가요? 오케이. 팀 데스매치 밖에 없네요. 캐주얼 폭파는 또 뭐야? 어.. 뒤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어! 좀비다. 좀비 모드다. 좀비 모드 한 번 해볼까요? 좀비 커벤더는 또 뭐야? 좀비 모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좀비 모드. 좀비 모드. 좀비랑 싸워요? 오! 오케이. 유저 몇 명이 좀비가 되어서 좀비 아는 유저를 감염시키는 거예요. 좀비가 아닌 유저를 와.. 좀비가 아닌 유저를 오케이. 초보끼리 안 모이면 어렸구나. 오케이. 뭐 좀 해봐? 아, 트라이. 아, 트라이. 좀비 모드. 좀비 모드. 우선을 먼저 하지요. 이 상황은 우 memorizing 요게, 으응.. 사람이면 좀비 쏘면 되고 싸우다가 좀비되면 아아아.. 사람 죽이면 돼. 오케이. 언더스텐. 아.. 어 진입을 안하고 있었네요 좀비가 맷집이 엄청 세서 사람 1대1로는 못 이기고 모여야 되는군요 어렵다 어 아즈릭님 추적성공 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방금 번호 알려드려? 어 이거 시작되면 알려드려 어 그 2-1에 방 446 방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잠깐 볼게요 배워야 되니까 어 좀비 좀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니가 하는거야? 어 어 어 아직 잠깐 보는거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같이가 어희도 잖고싶어 자유 Ivсуд의 사람은 어떻게 놀아야ять 죽을 줌 비 어떡해? 나도 올라가자 나도 올라가자고 아 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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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면 안돼 입장도 들어가고 쪼개 쫓아가다가 앞사람에 반할 수도 있어요 오! 오 이 좀비 채널하고 방 어디냐 채널이 2-1이구요 방 446입니다 2-1에 446입니다 어! 좀비 좀비 온다 무서워 아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 나 좀비 됐어! 나 좀비 됐어! 오케이 내가 죽는 사람이야 사람이야 난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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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가 엄청 저기구나 사랑이 엄청 쉬는거구나 오케이 좀비가 맨날 이겨야 되는거 아니야? 20초 후에 시작합니다 숙주 좀비가 숙주 좀비가 어떻게 되었냐 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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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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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쏘르 안한다 어 쏘리였어여 좀비 어디있어 좀비가 어디있어 좀비 Business 좀비 좀비 어디있어 좀비 좀비가 어디있어 좀비 좀비 아 맨마다 숨고 있는 자리가 있군요 아 얘는 총이 없구나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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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